안녕하세요.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메가패스 광고무대 최현우, 안예진입니다.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.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잘 해주셔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. 올해는 특히 국어, 수학 선택과목으로 치러지는 첫 수능이라 더 부담을 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셨잖아요.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실 겁니다. 그럼 수능 날까지 컨디션 유지 잘하시길 저희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모두 수능 대박나세요.